N달러 환율이 1달러에 155엔대에 육박하며 N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N달러 환율은 장중 1달러에 154.85엔까지 올랐습니다. N화 가치가 1달러에 154엔대 후반대로 떨어지기는 지난 1990년 6월 이후 약 34년 만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N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거세졌다고 분석했습니다. N달러 환율은 올 초 140엔대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